2, 3 선 라이어스 형이 공간 보이냐 2선 3선 중앙으로 골이 들어가면 진보경이나 한석정이 기억이 하세요 바짝 붙고 이어어어어어 와아아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매니저의 하루에 이어서 2탄 분석관의 하루를 촬영하게 된 김영진 분석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클럽하우스에 새로 만든 웨이트실인데 거울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경기 시작하기 2시간 반 전입니다 지금부터 분석관의 하루 같이 가보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준비에 필요한 짐들을 챙기러 가보겠습니다 방송에서 최초 공개하는 제주 유나이티드 코칭 스태프 사무실이자 전력 분석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네 여기가 이제 코칭 스태프 사무실이자 전력 분석을 같이 하고 있는 저희의 아지트입니다 조리랑 현범이하고 막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네 반대로 기존대로 하되 현범이하고 주요일이 이렇게 나와요 조금 올려서요 미드필더를 아아 그래서 긁혀 나오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안 나오면 자꾸 내가 들어가는 이렇게 경기 전에 작전판을 가지고 선생님들이랑 토론도 하고 이렇게 명단을 다 저희가 그동안 했던 1라운드 1로빈에서 했던 명단들을 적어놓으면서 어떤 경기를 했는지 복귀를 해보기도 합니다 글씨는 우리 상황 하대선 코치님의 글씨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제 자리고 자 막간 콘텐츠 분석관의 What's in my back 예 연예인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경기 가기 전에 항상 챙기는 저희 라카에 세팅하는 작전판을 챙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패드 저의 분신과 같은 아이패드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위에서 쓸 맥북 그리고 아래 벤치에 세팅을 할 맥북을 맥북을 두 개씩 들고 다닙니다 항상 그리고 이제 저희의 비밀 변기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세트피스 라카르메에 붙일 세트피스도 준비를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랑 이제 분석을 하면서 소통을 할 무전기 무전기도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에는 네 모자랑 훈련 대신을 워밍업 대신을 축구화를 같이 항상 챙기고 있습니다 뭔가 많은데 오늘따라 간단하네요 여기까지 분석판의 왓츠인마이백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입니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가? 아까부터 찍었어요 아 그래요? 한 2시부터 찍어서 네 이제 선수들이 준비를 저 선수들이 준비를 다 끝내고 경기장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라 확실하게 해라 형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다 들려요 확실하게 하라고 자 영진아 오늘 열심히 하자 절대 저런 선수가 아닌데 카메라 날고 있다고 지금 오늘 산책할 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막 해드라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네 카메라맨 네 카메라맨 안녕하세요 3,5,1으로 나왔는데 3,5,2요? 네 이렇게 명단을 작성을 하고 이제 감독님한테 명단을 말씀을 드리도록 일단 3,5,1으로 나와서 이제 항상 명단 작성이 끝나면 상대 포지션에 맞춰서 작성판을 세팅을 하고 이제 벤치에 저희가 경기하면서 쓸 노트북을 세팅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경기 시작 30분 전부터 비프로라고 저희 분석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워밍업을 하다가 다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시 16분인데 3시 20분에 미팅이 있어서 다시 라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시 3장 1기 소중해 7 estamos 오케史 올리 예 조혁범이 혹은 이렇게 달려면 받아라 제가 돌려볼러 sådan 네, 원래 있었잖아요. 원래 여기선 거? 어, 타진다. 네? 포즈도 한 번 하실 수 있나요? 포즈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세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자, 다시 워밍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이가 봤잖아. 받으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기역이가 이렇게 봤잖아. 그러면 네가 사이드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라고. 기역이가 왼발을 이렇게 누르면 바로 들어가. 이렇게 가면 걸려, 없어야 돼. 뒤에서 딱 와. 딱 와, 컨트롤 했어. 그룹 들어가야 하면 싹 찌르면 되잖아. 네, 고맙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지금? 네. 중요. 쟤네가 이상민이 왼쪽으로 내려오고 내려온다고? 고승범 한석종이 가운데 플랫으로 서서 5살 수기할 수도 있거든요. 수기할 때? 아, 오. 네, 네, 네. 유수 형, 들리세요? 네, 네. 유수 형, 들리세요? 아, 오. 그리고 또 우리 팀원을 위해서 다 같이 해보자고. 아저씨. 오케이. 최순환. 박션, 박션, 박션. 박션. 자, 이제 빠르게. 제 자리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 이제, VAR이나 디테일한 상황을 보기 위해서 푸파ンプ 플레이로 중계 영상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라인선의 동향은 보이냐? 2선, 3선? 2선이 일단은 고승범, 한석종이랑 센터백 라인이 되게 가깝게 붙어있고요. 중앙으로 골이 들어가면 김보기 형이랑 한석종이 기역이한테 바짝 붙고 사이드에 저희 주영이 형한테 공 가면 오른쪽 윙백이 올려서 칩니다. 종무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기역이한테 한번 들어갔다가 사이드로 가면 공간이 좀 있어서 활용해서 거기서 뭔가 원투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얘네들이 가운데서 한 4명이 미드필드 싸움을 하니까 우리가 숫자 싸움이 안 되는 것 같지 않냐? 아무래도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앞에서 압박이 한 번에 들어가면 그거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대환이나 종무가 따로따로 나가니까 거기서 유리가 좌우를 끌려다녀서 앞에서 꼴들이 너무 쉽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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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첫 윤수, 10번 K 선수가 합니다. 분위기를 빌리고 우리 선수에게 매력을 뜨는 박수는 끝! 윤수님 이거는 좀 VSO 볼 수도 있을 법한 장면이기는 합니다. 발로 차서 축하해! 1.2.1번 K 선수 투푸 2.1번 K 선수 3.1번 K 선수 2.1번 K 선수 3.1번 K 선수 4.1번 K 선수 4.1번 K 선수 4.1번 K 선수 두번째位 두번째位 이제 선수 때 바뀌었으니깐 한 번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험프타임의 리뷰 겸 보완을 하러 나가루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참... 쉽지 않아요. 오늘 들어가면 해석증이 되더라구요. 그렇죠. 맞아요. 받아서 부르시고, 현범이 형한테 여기 있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알렉션! 네! 가자! 없어요! 최준! 네! 화이팅! 우리 지금 수비 형태랑 괜찮은지 확인 한 번 해보자. 네. 현범이 형이 오른쪽에서, 스가 3선, 2선 그 갭 사이에서, 현범이가 아주 까난 위치에 있을 때, 잘생겼어요. 네. 현재는 추리uran 개요. 먼저 시작. 어억! 우에 formations 이제 끌 승리를 가졌습니다! 저도 같이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아!!! 야!!!! 카메라에 이겨야겠다. 핫쌤 예배는 챙기기로 하셨는데 맨날 제가 챙기면 이긴다고 저한테 챙기라고 하시네요. 프로를 차야되는 우리 4경기. 다음 주에 누가 챙기냐. 다음 주에 감동. ATS가 감동이잖아. 오늘 경기도 다행히 100% 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로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카메라 처음 차보는데 카메라 차고 있어서 그런지 왠지 뭔가 약간 족쇄가 걸린 느낌이기도 하고 좀 재밌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코칭스태 선생님들이랑 저희 지원스태 다 같이 뒤에서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팬분들도 경기장 많이 와주시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구단에 조금 더 많은 관심 선수들에 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더 높은 데 더 좋은 자리에 재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waiting 더 맛있어 잘라줍니다 여러분이 방금 밥 먹으러 와야겠어요 감사합니다.